조치훈 사범님하고 닷게미아 사범님이 붙는 것 같은데 원래 조치훈 사범님이 이렇게 말 듣는게 특기거든요 진짜 누가 부정부? 조치훈 조치훈 닷게미아 어떤 스타일인데? 우리는 우주로 나가는 스타일 지금 안드로메다로 갔나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넓게 넓게 판자를 차리고 근데 진짜 사범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가 보다 제자들의 스타일 신기하네요 물론 사범님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조치훈 구단과 닷게미아 구단의 대국만큼 긴장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빈삼각이 좋지 않다는 건 배웠죠? 거기에 쌍으로 있으니 보나 마나겠죠? 빈삼각이 좋지 않다는 건 düşün 빈삼각이 좋지 않athon 아무리 존 shuttingtar 자 Coucirect기 보니 마저트